어휴, 희철이. 어, 김희철 씨. 머리 이쁘게 묶었네. 형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조심, 조심. 조심이야, 조심. 어... 와, 이게 그 짠이 차구나. 이름 알지? 순돌이? 순돌이? 영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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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귀여워, 차가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. 아, 여기. 이호철 씨. 안녕하세요. 잠깐만, 네가 동생이지? 제가 85년. 저 83년. 안녕하세요. 아, 그럼 두 분이 형. 형이네? 거짓말! 지철이 형은 진짜, 진짜 동안이에요, 이렇게. 저는 2년 후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아마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나라 최고 동안 40대. 아, 네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두 분이 형이네? 네. 어, 진짜? 네가? 진짜? 어, 안녕하세요. 잘생겼지. 잘생겼지. 진짜. 말로 키가 쉽지 않지. 키도 엄청 크다. 정치도 크고. 머리숱도 많아, 지금. 아, 머리? 같은 머리 스타일인데. 아, 머리숱. 아, 머리숱. 머리숱. 아, 자꾸 보게 되니까. 일단 형, 나 왜냐하면 나 이사 가려고 생각 중이라서 나 조그만 차 저 사려고 그러거든요. 그, 이제 이런 거. 오. 도로주행 이런 거 하잖아요, 그렇죠? 아, 진짜 승차가 완전 좋게 제가 한번 모실게요. 아, 네. 아, 저는 괜찮습니다, 뭐. 용심이만 뭐. 왜냐하면 저는 운전을 많이는 안 해요. 5년 전, 6년 전까지는 자동차 있었지. 그럼 꽤 오래도 만에 운전하는 거 아니야? 불안, 불안하신가 보다. 아니야, 아니야. 형, 봐봐, 봐봐. 우리 슈퍼주니어 팬클럽 색깔득 이거야. 호철 씨가 그럼 안으로 타실 거예요? 야, 이거 차 빼야 될 것 같은데. 차 빼고 타고. 차. 메이가 안도 넓고. 메이는 넓어요, 안에. 잠깐 뒤로 땡겨도 되니? 네, 넓고 땡기십시오. 많으십니다, 지금. 넓고를 합니다. 야, 이만. 잠깐 뒤에 자리 전혀 안 남았는데. 아니, 많이 남았어. 이렇게, 이렇게. 그거보다는 낫지, 저번에. 당기셔도 돼요. 목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일단 그러면. 야, 나 진짜 형. 나 근데 생각보다. 불안해서. 어, 불안해서. 어, 잠깐만, 잠깐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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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케이. 됐습니다, 이제. 자, 출발.